화장은 좀 더 진하게 난 타고난 지지배가 아닌 남자야 한국을 대표하는 미남 너 같은 애들이 덤벼도 내 얼굴을 개뿌어 덤비는 것들은 전부 다 대탄의 비트로 끌어내려 이미 밑바닥에서 시하로 떨어지게 하지 난 디벌 타파피스 내가 어떤 놈인 것 같아 Do you really wanna... Do you really wanna... 내가 어떤 년인 거 어떤 놈인 것 같아 만족하지 않은 욕 만족하지 않은 욕심쟁이 만족하지 않은 욕심쟁이 내 거 챙겨 챙겨 하루쟁이 나는 부자야 I'm a rich and handsome 너희들과 다른 외모 같이 하는 것들은 비비지도 못한 외모 나같이 잘생긴 애들은 가질 수 있어 체력 나같이 매력 저는 애는 아프리카 시청자 10만명 아니 100만명 100만명 천만명도 부족해 나는 앞으로 쭉쭉쭉 더 올라가 나한테 개소리 씨부리는 것들은 전부 다 계속 쭉쭉쭉 내려가 내가 리무진 탈 때 넌 티코도 못 타 아무것도 못 타 나는 계속해서 발전해 너는 너도 발전하길 바랄게 너도 노력해서 꼭 발전하길 바래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공이니까 불만 가지지 말고 네가 노력해서 얻어낸 성공을 네가 노력할 마음이 없으면 타고난 재능이라도 있던가 타고난 재능이라도 있던가 근데 재능도 없는데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그 누구든 나한테 덤비면 그냥 그냥 덤비지 마 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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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안 있다가 한 번 걸렸어 눈깔에 콕 박혀 그러면 네 눈깔은 눈깔 사탕이 돼 눈깔 사탕 맛있겠어 근데 너는 네 눈깔을 눈깔 사탕으로 만들면 바로 먹뱉해 왜냐면 너무 노만 핵 노만 쓰레기마 음식물 쓰레기 네 눈깔에서 나는 냄새 엮여 엮여 봤어 못 먹겠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랍스타 랍스타 많이 먹기 위해 돈 많이 벌어야 돼 하루에 10만 원 가지고만 돼 하루에 20만 원 가지고도 안 돼 30만 원은 먹어야 배가 부르지 하루에 랍스타만 먹는다고 생각해봐 30일을 먹으려면 최소 1200만 원이 필요해 40만 원을 아침 저녁 점심 그러면 한 번 먹을 때마다 13만 원씩씩 13만 원 정도를 먹는 거지 그러면 식비만 한 달에 1200만 원 그럼 감당할 수 있을 돈을 벌려면 전기세도 내야 돼 수도세도 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그러면 난 얼마를 벌어야 돼? 최소 4천만 원은 벌어야 돼 한 달에 나는 근데 감당 가능해 왜냐면 난 압도적인 매력을 지녔거든 I'm a genius 나는 천재 나 오늘 운전면허 학원에서 브레이크를 액셀로 착각해서 액셀을 밟아서 사고를 냈어 그래서 난 10만 원을 내야 돼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지금은 물론 다음에 보면 내가 제일 성공하지 내가 제일 부자 되지 그 누구보다 쭉쭉쭉 올라가지 난 극락 인생을 살 거야 나락 안 가 절대 계속 나한테 개소리를 씨부려도 내가 잘난 걸 어떻게 너도 잘난 게 태어나든지 왜 내 잘남을 부정하려고 해 네가 못났으면 그 못난 분야래 키우려고 노력해봐 나는 네가 잘난 걸 알고 있기에 계속 계속 발전해 나갈 거니까 내가 천만 원을 벌면 넌 10만 원 벌어 이거는 악플 너한테 말하는 거지 사실 뻥이고 내가 1억을 벌어도 넌 1원도 못 받아 백수 새끼야 어디서 가짱 깼지 저대 쓰레기 같은 것들은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돼 근데 쓰레기도 너는 안 받아줘 난 타고난 인싸 넌 타고난 아싸 아싸? 아싸도 안 되는 너는 그냥 방구석 악플러 주세 너는 뭐가 될 거니?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 네가 뭐가 될지 뻔하거든 계속 지어 쭉쭉 내려갈 데도 없는 쭉쭉 계속 내려가 내려갈 데도 없는데 더 내려가 아주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악플러들 정말 대가리에 뭐가 든지 궁금해 아마 멋진 맨 나는 개멋졌어 그 누구도 날 대체하지 못해 그게 바로 하지훈의 쌍 하지훈을 대체할 수 있는 건 하지훈뿐 한마디로 나의 적은 나뿐 라이벌 라이벌 하지훈의 라이벌은 하지훈 하지훈 VS 하지훈이란 말이야 그 누구든 나를 넘을 자는 없지 내가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 내가 잘나게 태어난 걸 뭐 어쩔 건데 넌 잘났어 못난 것들은 부러워서 열등감에 악플을 닮어 근데 나는 데미지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딴 것들은 개무시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은 현실에서도 간식 못 받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치면 내가 읽어주길 바라는 거지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심 종자들 근데 얼굴은 깔 자신이 없어서 못이 부리는 것들 그리그리 살면 재미재미재미있겠어 네 얼굴을 그려줄게 지금 당장 그린다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네 그리다가 내 손이 더러워질 것 같아 내 눈이 더러워질 것 같아 네 얼굴을 상상하기도 역겨워 악플러 악플러 얼굴 특히 얼굴 까는 악플러 중에 잘생기거나 예쁜 것들은 절대 없어 어중간하게 생겼거나 생기다만 얼굴이지 태도하는 것들 덤비지마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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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라